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경찰대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3 분의 2파이고요. AB 길이는 6이고요. AC 길이와 BC 길이의 합이 24일 때 코사인 몰골아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좀 삼각형을 좀 그려놓고 해당하는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3분의 2파이, 120도죠. 일단은 A쪽을 좀 120도가 되게 적당하게 좀 그려두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지금 나와 있는 건 여기가 3분의 2파이. 뭐 좀 직각처럼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120도고요. 나와 있는 이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이죠. 얘가 얼마다? 24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길이를 그냥 X라 둬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길이를 당연히 뭐라고 두자? 그렇죠. 24 마이너스 X라고 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결국에 우리 X값 구하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하면 되니까 X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3분의 2X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24 마이너스 X에 대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만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2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의 제곱? 6의 제곱.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 6 곱하기 X의 코사인 얼마다? 3분의 2파이다. 자, 우리 코사인 3분의 2파가 얼마예요?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24의 제곱을 곱해봐야겠네요. 24의 제곱은 뭐 외우신 분도 있죠? 하지만 그냥 계산해보면 여기가 1, 4, 2, 8 그리고 8, 4니까 576이죠. 576 마이너스 48X 더하기 X제곱은 36 더하기 X제곱에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 6X가 되겠고 딱 X제곱이 지워지겠다. 됐죠? 자, 그러면 넘길게요. 이거 딱 넘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54X가 되겠고. 이 36을 딱 빼게 되면 540이 되면서 아, X는 얼마다? 10이 되겠다.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변의 길이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얼마다? 10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니까 14가 되겠다. 자, 이제 무슨 법칙? 코사인 B는 또 코사인 법칙.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다 구할게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코사인 B를 구할게요. 자,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의 각에 대해서 변형하셔야 돼요. 2 곱하기 6 곱하기 14에 6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우리 코사인 법칙의 각에 대한 변형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끝납니다. 분모는 일단은 2 곱하기 6 곱하기 14로 먼저 써놓고요. 자,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14의 제곱 아시는 분 아시죠? 또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6, 4, 1은 4. 4, 1. 196이죠. 여기다가 뭘 빼라? 10의 제곱 100을 빼라. 그러면 날라가면 96 더해보면 96 더하기 36이 되겠죠. 132가 되겠네요. 132가 되겠더라.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모 되겠죠? 일단은 2 한번 약분할까요? 2, 그러면 2, 6, 12. 2, 6, 12. 66, 또 6을 약분 되네요. 얘가 11이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14분의 11. 이렇게 코사인 빅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탐창. 4, 3. 5, 6, 3. 3. 4.